배우 노정희입니다. 에이프릴 진솔입니다. 축구선수 권재범입니다. 글을 쓰는 음악을 하는 사진을 찍고 있는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개그우먼 지망생 피겨스케이팅 선수 댄서 이신흥이라고 합니다. 모델 한현민입니다. 2001년 5월 29일 생 2001년 10월 15일 생 2001년 6월 6일에 태어났고요. 당연히 영화 보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. 사진 찍기입니다.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. 축구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. 빙상장이 좀 더 많아져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. 날 것입니다.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날 것을 좋아합니다. 놀지 못하는 걸 싫어합니다. 약속 안 지키기입니다. 답답하고 느릿느릿한 걸 싫어합니다. 제가 휴식할 수 있을 때 방해하는 무언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꽉 막히고 보수적인 것을 싫어합니다. 모순적이게 행동하는 나 자신 부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비오는 나를 싫어합니다. 돈이 없는 것입니다. 돈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거든요. 이거 하면 좋고 이거 하면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르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화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요. 가식적이고 되게 위선적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. 서울가 내 밥비 지갑비 그치같아서 매일 파핀 밖이 추워도 못해 스탑핀 밥비를 먹기만 끓은 내 밥이 배달의 밥비를 먹yers 밥비를 먹으면 다짐이 없기를 밥비를 먹으면 보내는 진정 차례 그래서 남자로 몸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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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로는